성경 말씀인데 창세기 1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오늘 수요예배 특히 창조각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를 오면 누구라도 우리 교회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교회를 제가 왔습니다. 저는 재료공학 공부를 했습니다. 따로 신학을 공부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잘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가 훨씬 더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성경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웠던 많은 사람들에게 진화론이 왜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믿을만한 분명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과학적으로 연구해보아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대략 한 12개 정도 강의로 정리를 해서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 기회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대략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드리고 나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전세계적인 대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역사 시간에는 그걸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르고 있는데 그 대홍수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랜드캐년의 비밀 미국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그랜드캐년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시죠? 한번 예, 예 그런데 저 그랜드캐년 관광을 가게 되면 저게 수억 년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거다라고 설명을 듣게 되죠. 그게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 그랜드캐년이 바로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전세계적인 대홍수 심판의 아주 분명한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들로 알려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적과 영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런 내용 나오죠?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그렇게 믿지만 설명해보라고 하면 설명하기 어렵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 설득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기적을 증명은 못합니다. 제가 뭐 물 위를 걸어가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과학적인 원리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나와있는 기록들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죠.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영혼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기원 여러분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오스타로피테쿠스, 자바원인, 북경원인, 네안드레탈인, 크로마니온인 이런 거 배우셨죠? 그런데 그런 거 자꾸 배우다 보면 정말 인간이 원숭이에서 점점 이렇게 사람으로 진화되어 온 것처럼 믿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발견한 증거와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자료를 직접 관찰해보면 결코 믿을만한 증거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제 확인시켜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성경의 기록이 옳다면 지금 이제 지구상에 살고 있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은 같은 조상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노아의 후손 중에 인종들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같은 조상에서 다양한 인종이 나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많이 구워서 까맣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와 창세기 저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한자들이 다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데 저 한자를 연구해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 한자들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 아담 하와 이야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내용까지도 한자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아마 저 내용 자세하게 들으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놀랍게도 이 한자를 발명한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공룡과 성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약 나왔으니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큰 배를 만들어서 육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상씩 실었다고 그러죠? 자 퀴즈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실었을 거다, 2번 안 실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이 중에 택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노아 방주에 공룡 실었을 거다. 그 중에 내가 봤다. 그런 분 없으시고요?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그쪽이 훨씬 더 많으시죠? 내려주시고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여러분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 생각해 본다면 노아 방주에 공룡 실어야 될까요? 안 실어야 될까요? 성경대로 생각하면 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모든 세상 창조하실 때 동물들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때 공룡도 만드셨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공룡 안 만드셨는데 공룡들이 돌아다닐까요? 하나님 깜짝 놀라셔서 쟤네들은 뭐냐? 그리고 아담 때부터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아오다가 노아 홍수 때 방주의 공룡 당연히 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이 진화론 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보통 그렇게 진화론에서 얘기하죠? 여러분 그게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룡이 인간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아왔다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증거들을 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석. 여러분 화석은 진화의 증거라고 열심히 배우셨죠? 아닙니다. 이 화석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의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물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다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 연대 측정이라고 해서 지구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막 45억 년 됐다. 그리고 방사성 동의연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하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방사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가 죽습니다. 그렇죠? 난 문과야 뭐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방사성 동의연소 연대 측정법에 결코 지구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고요. 오히려 최근의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아주 젊다는 증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별일 뿐이지 실제로는 오래된 별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도 자기 나이보다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그럼 사람이 자기 나이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는 대개 원인이 뭡니까? 심하게 고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슷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오래된 것처럼 해석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오래돼서가 아니고 이 지구가 심한 고생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창세에 기록된 노아 홍수사건을 정확하게 모르면 창세기를 오해하게 돼 있고 성경을 불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법칙, 창조와 부활의 원리. 여러분 과학의 법칙들은 성경이 옳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 이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이라서 1.1핵도 틀리지 않는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만 그렇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별로 할 말 없으시죠? 너도 믿어봐. 뭐 이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1.1핵도 틀리지 않는 완전한 기록이라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궁금하시죠? 비밀입니다. 나중에 다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 저건 뭐냐면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인데요. 뭐냐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시간과 장소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죠.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별이 무슨 별인지 혹시 아십니까? 거의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찾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여러분 뚱딴지 같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천문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3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를 정확하게 추적해서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더니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 나타났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그거 다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기록이 막연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번 기회와 가을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잠시 기지개로 살짝 켜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에는 별의 숫자가 대략 한 천억 개 정도 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오른쪽 아래는 미국 시카고를 하늘에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에 잔디밭에서 도짜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대략 한 60조 개 정도 됩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이 직경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세포들로 여러분 몸이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속에는 단백질, 효소 이런 분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아주 작은 세계로부터 너무나 넓고 광대한 우주까지 참 다양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신비로운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오래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쯤 기록된 것인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눈치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죠? 시작!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읽으라고 하면 왼쪽부터 읽으시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읽어보면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드 하아렛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말로 번역해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몰라서 못 믿는 사람 꽤 많습니다. 여러분 알려주기만 해도 믿을 사람이 꽤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알려줘도 잘 못 믿죠? 그런데 알려줘도 못 믿는 이유는 뭡니까?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창조된 걸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눈으로 확인하는 건 너무나 당연히 믿죠. 그런데 확인할 수 없는 걸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하나님 창조 믿는 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창조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음 그림을 보면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본듯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오고 머리가 아파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학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교육과정을 통해서 창조 배웁니까? 진화 배웁니까? 예 진화만 배웁니다. 그래서 생물은 진화됐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 뭐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외우기도 바쁜데 틀린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10년, 20년 학교에서 진화론 열심히 배우다 보면 진화가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믿어지게 되고 그럴수록 창조는 점점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만 제대로만 받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요 지금 세상이 어떤가 하면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통해서 진화론만 가르치면서 무신론자들을 트랙터로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 뒤따라 가면서 이삭죽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못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진리라면 그것이 교회에서만 가르쳐지고 외쳐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창조가 진리라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도 창조를 가르쳐야 정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과서가 바뀌지 않는 한 교회는 계속 힘들게 이삭줍기만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창조론 교육이 일어나는 세상이 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진화에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배우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다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과학에서는 증거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를 주장할 때는 증거 있느냐 이걸 확인하죠? 그런데 여러분 과학에서만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도 증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믿을 때 자기가 믿어야 될 증거가 분명하면 그 사람은 확신을 갖죠? 그런데 증거도 없이 믿으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정말 증거가 있는 것인지 이 시간 좀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진화론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진화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배우죠? 기약 나왔으니까 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공룡이 있죠? 공룡은 진화론에 의하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 어느 시대에 살았던 동물이라고 배웁니까? 중생대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다 그려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 다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은 중생대, 인간은 신생대 거의 뭐 공식처럼 저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 배울 때 많이 보는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이런 아메바와 같은 간단한 생명차가 수억 년 세월 동안 자꾸자꾸 변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생겨난 거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게 진화론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역사 속에서 진화가 일어난 게 사실이라면 이런 원숭이나 마리나 개구리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맞죠? 뭔가 다른 동물이 변해서 휑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풀리고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박쥐.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예, 박쥐입니다. 여러분 이 박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쥐도 진화로 생겨난 동물이라면 그 조상이 처음부터 박쥐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당연했죠? 예. 그럼 여러분 이 박쥐가 진화로 생긴 동물이라면 제일 가까운 조상이 어떤 동물이겠습니까? 쥐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쥐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끔가도 어떤 분들이 박 뭐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옆에 앉아계시거든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박쥐의 조상이 박이냐 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이 변해서 박쥐가 됐건 쥐가 변해서 박쥐가 됐건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변해왔다는 증거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 이 척추 동물 등뼈를 가진 동물들의 진화 순서를 대략 이와 같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생대 시절에는 물고기들이 주로 살고 있었고 얘네들이 이제 물에서만 살기가 답답하니까 육지로 외출을 다니다 보니까 개구려 같은 양소류가 생겨났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아예 육지에서만 살 수 있도록 적응해갖고 도마뱀 같은 파충류가 그 다음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도마뱀 종류가 양쪽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자꾸 뛰면서 팔을 흔들었더니 새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뱀이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쥐와 같은 젖먹이 동물이 됐을 거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제가 약간 우습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현재 대략 이와 같은 계통으로 진화되어 온 거다라고 아직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박쥐는요 날개도 가지고 있으면서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니까 얘는 설명이 좀 복잡해요. 일단 도마뱀이 새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든지 아니면 일단 쥐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절벽에서 자꾸 뛰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쥐 쪽에서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쥐가 점점 진화돼서 박쥐까지 변해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었어야 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다음 그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쥐가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하면서 뭐가 너덜너덜 나면서 점점 커지더니 박쥐가 된다.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쥐에서 박쥐로 진화해가려면 이 중간단계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거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중간단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쥐가 박쥐로 변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 증거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통 진화하는데 아주 오랜 세월 걸려서 조금씩 조금씩 적응하다 보면 진화해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상식 수준에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쥐에서 박쥐로 변해갈 때까지 겪어야 되는 중간단계가 실제로 몇 단계를 겪어야 합니까? 진화가 옳다면? 몇 단계 거쳐야 되죠? 그럼 가끔 어떤 분들이 세 단계요 뭐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거 아시죠? 그럼 또 그분 당황해갖고 다섯 단계인가 뭐 이러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것도 아닌 거 아시죠? 정답이 몇 단계입니까? 예, 무수히 많은 중간단계를 겪어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중간단계가 적다고 우기면 우길수록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중간단계가 많을수록 현실이고 적을수록 신앙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그때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생긴 거가 지구상에 몇 마리나 살고 있었어야 하겠습니까? 서너 마리요? 아닌 거 아시죠? 셀 수 없이 우글우글 전세계 곳곳 살고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실 때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의 없으시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저런 걸 생각을 못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진도 나가야 되니까 맞죠? 여러분이나 저나 학교에서 배운 과정을 돌이켜보면 뭐 따져보고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토론도 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확인하면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미 있는 이론을 그대로 외우기 바빴고 외운 대로 그냥 답안지에 쓰기 바쁘고 시험 보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기 바쁘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회가 참 잘 되신 겁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고 무수히 많은 개체수가 그때그때 살고 있었어야 돼요. 맞죠? 그럼 여러분 진화가 일어나는 게 맞다면 오른쪽 화석이 남을 수도 있지만 왼쪽 화석들도 얼마든지 화석으로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진화가 정말 역사 속에 일어났다면 오른쪽 화석이 더 많이 발견되어야 될까요? 왼쪽 화석이 더 많이 발견되어야 될까요? 왼쪽이요. 그렇죠? 이 오른쪽에 비해서 도대체 몇 배나 더 발견되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 끝까지 1.5배 뭐 이러시다. 아닌 거 아시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인 정답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 화석들 발견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세계 박물관을 다 뒤져봐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박쥐 조상 화석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겁니다. 원안에 있는 것이 지금부터 5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연대를 매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5천만 년이라는 연대도 사실적인 연대가 아닙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그렇게 추정하는 연대일 뿐입니다. 근데 이 5천만 년이 옳다고 하더라도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5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박쥐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박쥐나 골격 구조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냥 박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변했다는 증거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분명히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변해왔다는 증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저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혹시 박쥐만 없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딴 동물들은 많을 거다. 혹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통계 자료를 알려드리면요. 이런 화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석률이 뭐냐면 화석의 비율 이런 뜻인데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종류가 몇 퍼센트나 화석으로 발견됐는가를 통계를 내놓은 건데 80% 이상의 종류를 발견했어요. 대다수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비율적으로. 그럼 그동안 발견한 화석을 가지고 결론을 해도 그 결론이 틀리지 않는다 할 정도로 충분히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발견해놓고 나서 정리를 해보았더니 마지막 형태 화석들은 발견되는데 그걸 연결시켜줘야 되는 연결고리 화석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가 일어났다면 마지막 형태가 더 많아야 됩니까? 연결고리들이 더 많아야 됩니까? 연결고리들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남아있어야 되죠. 맞죠? 근데 저게 없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땅 파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다 파도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있었는데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 없던 걸까요? 네. 그 정도는 이제 아시죠?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디 여행 다니시다가 이런 애를 보시거든 저한테도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었어야 하는 중간단계 괴물입니다. 근데 저게 어쩌다 하나 발견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시리즈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와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진화의 큰 차이가 뭐냐면 창조로는 말이든 개든 조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후손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 말과 개가 공통의 조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성경의 근간 창조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저절로 갈라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위에 있는 증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 밑에 있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저 밑에 있는 증거를 그동안 뒤져봤더니 있다고요? 없다고요? 저게 없는 겁니다. 저게. 여러분 150년 전에는 저게 있을 거라고 믿었었어요.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확인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위나 아래나 모델이 똑같아져버렸죠? 그럼 처음부터 뭐가 옳았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창조 모델이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입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 가장 사람을 닮은 존재가 원숭이긴 하지만 그러나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참 많은데 그 중에 뭐 간단한 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저분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았다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학 총장까지 삼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얘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별해서 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죠? 그러면 사람이 누구를 닮았던 존재라고 배우는 겁니까? 학교 진화론을 배우면 원숭이를 닮았던 존재였는데 많이 우아해진 거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창조가 옳다면 인간이 원래 누구를 닮았었던 존재라는 겁니까? 창조자, 신을 닮았었던 존재였는데 많이 망가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상당히 우아해진 거거나 아니면 창조자, 신을 닮았던 존재였는데 많이 망가진 거거나 그렇죠? 여러분 드디어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저 실례지만 하면서 여러분 이럴 때는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옆에 있는 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안 망가졌는데 그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실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원래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진화론을 배우면요. 사람의 가치가 원래 분자덩어리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사람을 죽여도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는 거지 궁극적으로 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창조가 옳다면 제가 어떤 사람을 죽이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겠습니까? 신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자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진화론이라는 것의 철학적 뿌리는 생명의 근본적으로 귀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하고 그다음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증거가 없다는 걸까요? 그게 뭐냐면 중간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대답하시면 80점짜리 대답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무슨 중간단계 화석이 없는 걸까요? 이게 뭐냐면 연속적인 중간단계 화석이 없는 겁니다. 이 연속적인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저거 아예 외우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인 중간단계 화석이 없다. 왜냐하면 그냥 중간단계 화석이라고 할 만한 것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시조새입니다. 시조새. 여러분 이 시조새 화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진화를 믿게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새 화석이 발견됐는데 날개 끝에 발톱이 있고요. 부리에 이빨이 있고 꼬리 깃털에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마뱀의 특징이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뱀이 절벽에서 뛰면서 푸드덕푸드덕 하면서 시조새를 거쳐서 새로 진화해갔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나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증거도 발견됐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속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진화된 게 맞다면 이 시조새와 도마뱀 화석만 발견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시조새와 도마뱀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들이 발견되어야 되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시조새 화석 파편 몇 개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발견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는 도마뱀 따로 시조새 따로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 시조새는 지금까지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뭐겠어요? 저런 특징을 가진 멸종된 새다.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이 중간 연결고리 증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면서 진화되어왔다고 믿도록 학교에서 믿음을 강요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화론의 문제점은요 단순히 중간단계 화석에 증거가 없다가 아니고 무슨 중간단계요? 예, 연속적인 중간단계 예, 저걸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저걸 빠뜨리는 바람에 기독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한테 자신이 있기에 야, 중간단계 화석 없대? 뭐 이랬거든요. 그러더니 똑똑한 친구가 야, 야, 시조새가 중간단계 화석이야? 이러는 순간 맞잖아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날 저녁 교회 뒤에 어두컴컴한데 앉아가지고 쥐여, 이게 어찌 된 일이 없나니까?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중간단계 화석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중간단계요? 연속적인 중간단계 화석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쥐 따로, 박쥐 따로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종류대로 따로따로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확인해보아도 종류대로가 맞고요. 성경의 기록도 종류대로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종류대로라는 말이 열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열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성경미대회 되니까 무조건 창조를 우겨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과학적인 증거를 확인해보아도 종류대로 따로따로가 옳다는 것이 드디어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생물의 진화되었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배우지만 사실은 진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종류대로 따로따로 다 만드셨어요. 이 종류들을 연결시켜주는 것들이 없어요.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네.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잠시 기지개도로 살짝 켜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는 이미 아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진화의 증거가 없으니까 창조를 믿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볼 때 A가 틀렸으니까 무조건 B.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못됐다고 자기가 착해요? 그렇지 않죠? 보통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착해야 착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화가 틀렸으니까 창조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창조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그런데 창조를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알고 있다. 그러신 분? 댄벼라. 거의 손 드신 분이 없으신 걸로 보아서 여러분이 지금 창조를 믿고는 계시지만 증거는 모르고 믿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믿음이요? 네, 지금 별로 인정하실 수는 않지만 대단한 믿음으로 우기거나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네, 여러분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도 주일학교에서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교육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믿어야 되는 거지 무슨 증거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증거를 너무나 선명하게 두셨습니다. 오늘 그걸 소개해드릴 텐데요. 보통 창조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성경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장이지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법정에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그건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 주장이 오르려면 뭐가 뒷받침되어야 됩니까?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저 말씀은 주장이에요. 창조되었다는 주장. 그럼 저 주장이 오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일단 증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장이 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듣지 않으면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하면 모릅니다. 가르쳐줘야 알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과죠. 여러분이 사과를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처음부터 스스로 사과를 아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가르쳐준 겁니까? 잘 생각해보시면 가르쳐준 겁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말 가르쳐줄 때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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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이러니까는 아 저게 사과구나 라고 입력이 된 겁니다. 맞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뜻 보더니 사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르쳐줘야 압니다. 예를 들면 아이한테 사과 보여주면서 바나나 바나나 이러면서 가르치면 그 아이가 그거 뭐라고 알게 될까요? 바나나라고 알게 됩니다. 나중에 물론 왕따가 되겠지만 여러분 가르쳐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가르쳐줘야 알아요. 더군다나 창조는요. 인간이 직접 목격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창조는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거겠어요?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줘야만 되겠습니까?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창조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것만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르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증거까지 남겨두셨어요. 오늘 그걸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몇 곳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조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히브리스 3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사에서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그리고 탁 보는 순간 어? 저거 창조됐네. 이런 느낌이 드세요? 별로 그렇지 않으시죠? 그냥 산은 산이고 꽃은 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저게 옳은 기록인지 먼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신적인 성품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성경대로 생각해 본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손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누구의 작품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손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야 된다고 써 있죠? 다 같이 한번 자기 손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손바닥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뭐가? 손 끝 말고 여러분 저 성경 기록대로라면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야 돼요. 그렇죠? 자 보이신 분 오늘따라 보인다. 여러분 만약에 저 성경 기록대로 우리가 손을 탁 봤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손을 탁 보면서 오 마이 갓 뭐 이 정도는 돼야 그 사람이 정말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사시는 분 없으시죠?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친구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다 말고 오 마이 갓 이러는 사람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잘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손을 들여다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저 성경 틀린 겁니다. 괜히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써놨잖아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때가 진리이지 사실을 과장하는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건 옳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괜히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써놨으면 성경 틀린 거죠. 여러분이 좀 더 솔직하다면 아 저 성경 틀렸다. 과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저 성경 기록이 옳다면 뭐가 잘못된 거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잘못된 거냐면 봐야 되는데 못 본 거니까 고장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 성경이 틀렸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고장났을까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고장났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살짝 보시죠. 고장났죠? 뭐 이 와중에 뭐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러는 분들은 더 고장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이 과학을 공부를 했으면 진화 믿어야지 왜 창조 믿느냐 창조 믿을 만한 과학적 증거라도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받으면 제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창조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왜 생명체가 창조의 증거인지를 설명을 못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생명체는 생명이 아닌 것과 비교해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 저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눈썰미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밧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늘 언뜻 보면 잘 만들어진 것 같아도 이렇게 크게 확대해 놓고 나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아주 투박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투박한데 생명체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입 부분에 이런 거 달려있는데 이거 확대한 게 이거고 이거 확대한 게 이거고 이거 확대한 게 이겁니다. 그런데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해도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늘하고는 품질이 다릅니다.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왼쪽 위에? 여러분 저는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분당 잠자리는 저렇게 생겼나요? 색깔을 입혀놔서 좀 혼동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없으시죠?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요.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의 사진입니다. 기가 막힌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렬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침.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럼 모기침이 간단하게 주사바늘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침 끝머리 확대한 게 이거고요. 그 안쪽에 진짜 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살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기다리 부분 확대한 게 이거입니다. 모기다리도 아주 섬세한 깃털들도 감싸여졌는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모기 발바닥 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도 있습니다. 동네 가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나 어저께 모기 발바닥에 발톱 봤다. 너 봤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 이거 뭘까요? 모기 날개 끝머리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모기 날개 끝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이중삼중으로 레이스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조차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왼쪽 위에 예 저게 잠잘입니다. 아까 껌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 여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혹시 무슨 건물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저 경상도 포항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교입니다. 좋은 대학입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서 한 5년 동안 학생들에게 창조론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추억으로 하나 사진을 갖고 다니는데요. 이제 학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든 거죠. 그렇죠? 이 건물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거야.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잘 돌봐 드려야 돼요. 드디어 교육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잠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잠자리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예 지금 이제 대답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저절만들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선뜻하게 판단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진화론 대로라면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겁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기록이 옳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진화론만 믿고 시험 잘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학생들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진화론 만든다고 해야 점수 나오죠? 교회 가면 창조 믿는다고 해야지 눈치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 맞습니다. 교회 가면 믿습니다. 이러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더 근거가 있어 보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교회도 졸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입니다. 그런데 잠자리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 건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만들어진 거 맞죠? 여러분 모든 건물들은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수는 없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게 뭐냐면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메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척척척척척척척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저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빌딩 기억나시죠? 문헌이 집어서 몇 년 됐죠? 그리고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제트엔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트엔진이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빌딩 내부 구조 설계하려면 복잡한 건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이제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할 텐데 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세 가지 질문은 쉽고요. 네 번째가 좀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똘똘한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정도는 구별하시죠? 네. 자 세 가지 질문을 너무나 당연하게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좀 까다로울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습니까? 자 이건 대답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보기를 드립니다. 자 1번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자 2번 아니다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을 것이다. 자 3번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없을 것이다. 4번 4번도 있습니다. 요즘 바쁘다. 네 요즘 살기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실 텐데요. 자 뭐 틀려도 상관없고요. 우기셔도 됩니다. 자 1번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네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시군요. 내려주시고요. 자 2번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을 것이다. 오 꽤 많은 분이 손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는 것 같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인생 설계도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막연한 거 말고요. 저는 이런 건물 설계도 같은 그런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끝까지 한 너댓 분 손 드셨는데 내려주세요. 끝까지 손 드신 저분들을 잘 돌봐드려야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기로 하고 자 3번째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없을 것 같다. 꽤 많은 분들 손 드셨고요. 내려주시고요. 4번째 요즘 바쁘고 힘들다.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였는데 그 설계도가 뭐냐면요. 근데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다는 건 맞아요?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설계도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DNA예요. 여러분 요즘 인간 복제, 뭐 개념 프로젝트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리냐면 모든 생명체가 설계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설계도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어디 도서관에 있는 게 아니라 몸속에. 하나님께서 몸속에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바닥에 세포마다 그 속에 염색체 들어있고 그 속에 쫙 여기 유전자라는 유전암호 들어있는 거 대충 아시죠? 요즘 이게 상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도 편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설계도입니다. 왜 설계도냐면 여러분 아파트 설계도를 갖고 건물을 지면 아파트 지어지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여러분 닮은 자녀를 낳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닮아 보입니까? 안 닮아 보입니까? 좀 안 닮아 보인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요. 제가 좀 더 닮은 걸 준비했습니다. 닮았죠? 제 붕어빵 아들입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습니까? 낳고 나서 쭈물을 누나요? 아닙니다. 그냥 낳고 키우면 다 닮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때문에 닮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유전자고 옛날 어른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그 씨가 그 씨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씨라고 표현했던 게 그게 뭐냐면 설계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이유가 뭐예요? 콩 속에 콩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것 심으면 콩에 관해서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아파트 설계도를 갖고 건물을 지면 아파트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은 돌이나 나무 이런 걸로 조립이 됐잖아요? 근데 사람은 재료만 다를 뿐이지 사람도 재료가 조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무슨 재료냐면 주로 단백질입니다.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다 단백질인데 종류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단백질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아미노산을 또 과학자들이 연구해봤더니 20종류가 있는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의 벽돌들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지을 때 어떤 벽돌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아미노산 벽돌 20종류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뭉쳐지는 게 아니고 설계도대로 결합이 돼요. 근데 그 설계도가 바로 뭐냐면 이 DNA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DNA 구조를 조사해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덴인,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네 종류의 분자가 염기라고 하는데 G는 C하고만 결합되어 있고 A는 T하고만 결합되어 있어갖고 G, C 결합과 A, 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십니까? 지금 오늘 교회를 왔나 학원을 왔나 조금 혼동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세요. 과학자들이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세 개씩이. 그래서 예를 들어 G, A, 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세 개의 결합은 그 뜻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하는 시작 신호가 있어요. 여러분 벽돌 쌓을 때도 시작하는 데가 있죠? 그리고 어떤 세 개의 결합은 그 뜻이 뭐냐면 여기서 끝 하고 끝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벽돌들이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지금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 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이면 자식도 대개 곱슬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이 나쁘거나 그러면 자식도 심장이 나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걸 무슨 병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은 분하고 모습이 다른데 집안기는 비슷하죠. 그 이유가 각자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그런데 다 듣고 났더니 아주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각자 자기 몸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까는 설계도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다가 지금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지금 확인하신 겁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아까 대답하신 것 기억해 보세요.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태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다고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허무하게 그냥 끝나면 되는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비록 좀 망가지긴 했지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든 거다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계하신 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더 비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설계자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설계자를 만나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심이 고장나고 병들고 망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가 고장나지 않으면 영원히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고장나다가 폐차시켜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었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바람에 결국은 스스로 망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가 고장나면 누가 제일 잘 고칩니까? 정비사 아닙니다. 설계자입니다. 그렇죠?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돌파리 정비사 만나면 그나마 도망가집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람이 고장나고 병들어 있는 것이 맞다면 누가 제일 잘 고칩니까? 설계하신 분이 제일 잘 고칩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믿는다기보다는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내가 망가진 거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거든요. 맞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설계도를 몸속에 넣어두셨잖아요? 그 설계도가 여러분 손바닥에도 잔뜩 있는 겁니다. 맞죠? 다 같이 손바닥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셔야죠. 오 마이 갓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하고 싶어요. 제가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얘들아 설계도가 있단다.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다. 저는 그런 교육이 이뤄지는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다기보다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그걸 일부러 만들어주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교과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 지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요점은 말씀드린 겁니다. 잠시 기지기를 한번 쫙 켜지겠습니다. 아까 서로 인사도 하셨으니까요. 좌향 좌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좌향 좌하셔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은 혼자 계신 분은 혼자라도 이렇게 좀 하시고요. 기왕 안마 해드리는 거 오케이 할 때까지입니다. 옆에 앉은 분이 반대로도 좀 해주시고요. 반대로도 해주시고 예예 지금 예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렸고요. 조금 보충 설명만 하면 끝납니다.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DNA가 설계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에게 눈에 익은 설계도는 푸른 종이에다가 그려놓고 치수 적어놓은 거 이게 보통 설계도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자 덩어리를 설계도라고 하니까 야 저거 좀 우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보옵니까? 이게 모르스보오라고 해서요. 옛날 그 간첩들이 입을 뒤집어쓰고 두들기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또 또 또 난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이게 살려달라는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막 신호 보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저거 상식으로라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호 어떻게 보내면 되냐면요.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물 무너졌다 그러면 깔렸잖아요. 그러면 돌멩이 들고서 두들기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딱딱딱 딱딱 딱딱딱 딱딱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실습 여러분 이게 평소에 연습해놔야 급할 때 나옵니다. 시작 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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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거 많이 알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호에 문제가 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밤새 두들겼는데 장난하나 이러면 그때는 죽겨서 부르신 줄 알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일러브유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모르스부어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르스부어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개입니다. 짧은 신호, 긴 신호. 그렇죠? 여러분 영어가 스물몇 개지 모르스부어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별된 신호 두 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다 기록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스물몇 개를 쓸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알파벳 두 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습니다. 요즘 그거 모르면 왕따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디지털. 컴퓨터. 여러분 0과 1이라는 두 가지 부호만 갖고 모든 메시지를 다 기록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알파벳 두 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드렸던 이 DNA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잡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두 종류의 결합밖에 여기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건 복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개씩 묶어놨을 뿐이지 결국은 두 종류 결합. 두 종류요. 그렇죠? 여기도 두 개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 모르스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전산부호도 인간이 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이 유저나무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한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이 유저나무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기록하고 만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아니다. 저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저 큼직한 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뭔가를 또 사진 찍어놓은 건데요. 이건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저게 뭐냐면요. 아까는 제가 바늘길 보여드렸었죠? 이번에는 바늘 끝입니다. 바늘 끝 또는 핀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불처럼. 저게 뭘까요? 저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바늘 끝이 그렇게 뾰족한 것 같아도 이 대장균들은 바늘 끝에 올라가서 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담겨있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이걸 꺼내면 이게 노란 실 같은 거거든요. 이거 염색사라고 부르는데 이 속에 바로 아까 유전 암호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속에 몇 글자 써있나 세워봤어요. 그래서 그 속에 담기는 유전 암호를 이런 식으로 한번 받아 적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조그만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몇 글자 써있나 하고 세워봤는데 여러분 저 조그만 대장균 크기도 작고 모양도 단순하니까 작고 단순할수록 설계도는 간단하죠? 그래서 저 대장균 설계도 받아 적으면 이 정도 수준으로 서너 페이지 쓰면 끝날 것 같은 느낌은 드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 대장균 설계도를 이 정도 수준으로 받아 적으면 천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천 페이지면 이런 두꺼운 책이 한 권입니다.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 분량입니다. 분량입니다. 그나마 이 중에 중요한 알파벳 하나만 틀려도 기형 대장균이 나옵니다. 완벽한 기록이 담겨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천 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여러분 완벽한 기록일수록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이 속에 담기는 이 엄청난 정교한 설계도가 저절로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인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우는요 이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숨을 세상 염색체는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유전암호를 받아 적으면 사람의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아까 이 정도 수준으로 기록했을 때 백만 페이지 정도를 받아 적어야 됩니다. 백만 페이지면 천 페이지짜리 책으로 천 권입니다. 백과서전 천 권 정도 분량의 암호가 담겨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과서전 열 권 쌓아놓으면 무릎 정도고 백 권 쌓아놓으면 집에 천정 높이 정도 되잖아요. 천 권 쌓아놓으면 10층 아파트 높이 한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과서전 10층 아파트 높이 한큼 쌓아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바닥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각자 자기 손바닥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죠. 또 한마디 하셔야죠. 오 마이 갓 단체로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래고만 있을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저것이 이제 알아지는데 여러분 왼쪽에 손가락 위에 네모난 게 저게 뭡니까? 반도체 칩입니다. 저거 왜 만들었습니까?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손톱만한 곳에다가 요즘 몇 글자까지 쓰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여러분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알아왔습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이 손톱만한 칩 하나에 책 640권을 담는다라고 했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하고 저한테 손톱만한 종이 하나씩 나눠주고 뭐 쓰라고 하면 자기 이름 쓰기도 바빠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저 조그만 곳에다가 책 640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작품인 거 인정하시죠?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묶어놓고 돌봐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년 반 전에 더 발전해갖고 2만 권을 여기다 담아요. 지금은 이제 더 담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밑에 있는 거 640권인데 그 후에 새로 개발된 거 2만 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천 권 정도 들어있다 그랬죠? 기록이.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면 2만 권이 커 보이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포를 이 반도체 칩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곳에 천 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둘을 똑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억 배가 넘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작품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왼쪽이 하이테크면 오른쪽은 울트라 슈퍼 캡장 하이테크입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라면요. 그렇죠? 그럼 어느 쪽이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이 왼쪽에 반도체 칩을 설계한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은 여러분의 평균 수준 분할은 높습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아니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렇죠? 그렇죠? 미모와 인간성은 여러분이 훨씬 뛰어납니다. 단지 반도체에 관한 지식과 능력은 저 과학자들 존경해 줄만 합니다. 그렇죠? 자꾸 존경해 줘야 열심히 신나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한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인정하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세포, 이 생명을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존경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생명을 만드신 겁니다. 그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을 드리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십니까? 목사님 아들 믿는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믿어지면 그만큼 행복한 위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가깝게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믿어지면 골치 아픈 거 아시죠? 그리고 저는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을 하도록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진화로는 앞뒤가 맞는 듯이 가르쳐주고 막 화석이 증거를 낸 둥 이러면서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교회는 증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믿으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안 믿으라고 해서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너 요즘 시험 들었구나. 기도 안 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6일 동안 창조됐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아담이 900살 이상 살았다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데 학교에서는 배우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자세하게 꼬치꼬치 질문하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붙잡고 기도하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믿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있는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같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 믿는다는 것이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저는 포기할 뻔했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도 기회가 왔어요. 저는 앞뒤가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거가 있으면 주장하도록 훈련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재료공학 전공했잖아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반도체 재료 이거 다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아까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드렸던 그 내용 그게 뭐냐면 제 손바닥 세포마다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탁 깨달아지는데 머리가 시원해지더라고요. 머리가 시원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가슴까지 시원해지면서 생각의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제 속에서 한마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의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그 첫 고백이 뭐였을까요? 맞춰보시죠. 네 글자인데. 오마이갓 아닙니다. 아주 쉬운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예전에는 이 속에서 안 나오던 말이었어요. 믿습니다 아니었고요.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저의 첫 고백이 뭐였냐면요. 계셨군요. 이 말이었어요. 오 하나님 계셨군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계셨군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계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 있죠. 어 그러는데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가 되니까 깨달아지는 거에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울고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뭐 엉엉 울지는 않고요.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길가에 가로수를 보는데요. 전혀 다르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 가로수 나뭇잎 세포마다 설계도 들어있잖아요. 오 하나님 하나님 이것도 만드셨군요. 저것도 만드셨군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했어요. 세상을 보는 제 눈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나서는요. 특별히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양손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자연스럽게. 근데 여러분 이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분도 잘 아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손가락 움직이면서 이거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요. 이거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이거 남들 다 아는 건데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났더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 보이는지요. 왜냐하면 저는 이유가 있는 거가 공학을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은 꽤 많이 세련됐어요. 초창기 로봇은 엉성했습니다. 자기가 밤새 연구해갖고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기만 해도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 불러다가 뭘 하는지 아세요? 야 볼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그런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만들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조절하는 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기술입니다. 아주 어려운 기초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로봇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맞죠? 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로봇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를 모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면 다 같이 보낸 손가락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죠. 또 한마디 하셔야죠. 오마이갓 이제 단체로 완전히 이상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데서나 이러지는 마세요. 앞으로 혹시 감동이 오시거든 한쪽 구석에 가서 혼자 오마이갓 여러분 이 손 꼭 쥐면 손바닥에서 땀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거 고맙다고 감사원금 해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요. 이 땀이 어느 날부터 안 나오면 그 사람 평생 고생해야 됩니다. 손바닥이 말라서 갈라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고장 나서 줄줄 샌다. 그러면 평생 물통 입에 물고 살아야 돼요. 맞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조금씩 조금씩 땀이 나와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이 얼굴에서 나오는 땀은 물하고 기름이 함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루 지나면 번질번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손바닥에서 나오는 땀은 거의 물만 나와요. 기름이 안 나와요. 모르셨죠? 모른다기보다는 거의 그런 생각 안 하셨죠? 만약에 여기서 고장이 나서 손바닥에서 기름이 줄줄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만지면 미끌 만지면 미끌 넌 좀 만지지 마 뭐 이래야 되냐. 그렇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해서는 물만 나와요.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닫고 났더니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이럴 때 조는 분이 있어도 저는 기분이 안 나빠요. 신기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그 로봇 만드는 사람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진지한 표정. 여러분 그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게 다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옆 사람 눈꼬리 탁 치켜 올라가면 아 저 사람 지금 화났구나. 그럴 정도까지 우리가 예민하게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두 달 반 십 주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막 경이롭게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더니 이 과정 중에 한 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맞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몇 달 동안 십 개월 동안 진행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설계가 돼 있어야 돼요. 맞죠? 중간에 설계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였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체가 이렇게 탄생하도록 하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계셔서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입니다. 디자인. 그렇죠? 여러분 쟤네들이 아래에서 깨어나와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뭐 이랬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은 이미 그 알 속에 다 처음부터 설계가 완성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살아서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참 컬러풀한 걸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야 이렇게 피어나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그럼 제가 예전에는 무심코 먹다가요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뭐 이런 거예요.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입 딱 깨물면 그냥 감동이 될 정도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얘 좀 웃기게 생겼죠? 여러분 제가 약간 웃기게 생긴 저 개구리를 보고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저 개구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코믹한 성품이 있으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어머니가 엄했어요. 목사 아들 사고 치면 안 되니까 엄하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인식된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겠어요?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맞죠? 기독교인들 서로 싸우는 걸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찬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을 보면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보세요. 얼마나 다소곳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정하신 분이라니까요. 다정한 마음이 있어야 다정한 표정을 연출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참 섬세하시고요. 귀엽죠?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입니다. 감성이 망가진 분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뭐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름 모를 세도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이 다 연구도 못합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압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오 마이 갓. 여러분 보통 단풍 구경 가면요. 사람들이 관광버스에서 노세 노세 이러면서 가요. 그렇죠? 그런데 실컷 보고 나서도 멋있었어. 끝. 그러고는 안 되죠. 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야말로 나를 알아주는구나. 다들 바빠서 내 생각 안 해.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망가지고 병든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여러분 창조가 제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니까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당연히 깨달아졌고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저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얘기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화론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요?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연속적인 중간단계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습니다. 반대로 창조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길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단어 한 단어 뭘까요? 설계도입니다. 여러분과 제 몸속에 설계도가 있는 한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설계하신 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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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